아 반갑네 형제들이여 오늘 이렇게 빡친 이유는 단 하나야 이 더러운 센츄리온 새끼 때문이지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 단지 이 센츄리온한 캐릭터가 말이지 너무 더럽고 치사한 캐릭터라서 그래 자 이걸 봐 왔어? 못 봤다고 다시 한 번 보여주지 강공 날라옵니? 아니 왜 카브가 여기서 튀어나와?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요 놈 새끼 보소 잘 보면 알겠지만 강공 모션이랑 잡기 모션에 텀이 사라졌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? 강공하는 척하다가 잡아버리면 그 잡기 텀이 삭제된단 소리야 즉 그냥 잡는 것보다 강공으로 낚시해서 이렇게 잡는 게 훨씬 효율이 좋고 안전하다는 거지 뭐 그렇게 돼서 말이야 신 캐릭터가 나오는 날까지 보아노는 잠정적으로 중지하겠어 이 더러운 거 도저히 못 해먹겠거든 그럼 안녕 도저히 못 해먹겠으면